최종적으로 투자금이 흘러들어갈 곳은 장숙향 씨 소위의 페이퍼 컴퍼니일 겁니다. 증명할 수 있습니까? 좀 더 준비해둬야 할 것이야. 장숙향이가 나 떨어질 때까지. 할머니 어디 계시지? 제가 왜 말해줘야 합니까? 또 감금하시게요? 안 됩니다. 전 절대로 못 그만둡니다, 전부님. 저 실장님. 손님이 한 번 더 와 있습니다. 아유, 우리 한집이 예뻐 죽겠네. 나 너무 힘들어. 힘들면 우리 할머니한테 좀 가 있을래요? 엄마. 나태호 씨랑 결혼하고 싶어.